아 여기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요섭입니다 지금 현지 시각은 한 새벽 2시 정도 된 것 같고 어 당장 내일 공연이라 짐이 오면 씻고 바로 자야 할 것 같습니다 음 이번 영상도 열심히 촬영하고 또 열심히 찍어 볼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그럼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너무 일찍 깼어요 좀 더 자야겠죠 좀 더 자 볼게요 배고파 이거 놓치려면 두 개 밖에 없는 거야? 없는 거죠 양이? 아니 그러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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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놔둬 먹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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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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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다 먹으면 이거 약간 똥냥꾼을 비참 날 것 같아요 오 똥냥꾼이다 이거 그냥 똥냥꾼이 저렇게 하얘? 내가 한 잔 단 잔 아 안 나오네 뭐지? 근데 똥냥꾼이야? 근데 냄새가 똥냥꾼이야 어 채소 볶음이야 어 이거 그거다 모닝글로리 야 되게 맛있다 야 되게 맛있다 돼지고기 볶으면 되는 건가?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매콤한데? 그치? 흰색인데? 야 국물 진짜 명품이네 흰색 후 후에 세이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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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니터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필요한 동사님 맞춰보십나요? 좋습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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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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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성게 어떤 암몬이야 무탈을 이렇게 댄서 너를 안고 휘어져 주관에 랩 헤어스터 안녕! 하나, 둘, 셋, 너로 돌아가고 있네요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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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 끝! 자, 먹을 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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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의 칼로리가 더 해야겠다 이거 왜 이래 룸점 이거 룸점 엠케이 엠케이 엠케이가 뭐야? 윤두 숙키 숙키 너무 좋지 숙키 다이수키 죄송 룸점 만드는 대로 넣어서 드시구요 버섯과 토으러 가해 고기 고기 먹어볼까요 아 오리귀여 agency 너네 고기 더 시켜줄까 예 고기 룸점 이거 완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저는 입술에 많이 넣어서 입술에 다 넣을게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라이스 공원아게임인 방콕 역시 우리 라이트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아마 라이츠 고 온 어게인 인 가오슘이 될 거 같은데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